2002년 3월 26일 오후 3시 재앙이 조용히 중국 산동성 이엔타이의 한 작은 마을에 닥쳤습니다. 귀국하여 친척을 방문 중인 유학생 부부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른 체격의 한 인물이 나무를 패는 도구를 들고 그들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부부는 함께 목숨을 잃었고 그 인물은 방을 나와 접객실로 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0입니까? 저는 자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범인은 조용히 문 앞에 앉아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972년 6월 중국 산동성의 한 마을에서 한 가정의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자오칭샹 아샹이고 아버지는 자오위링 노자오 어머니는 쉬구이신입니다. 이 마을은 매우 외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도 불편하고 경제도 매우 낙후되었습니다. 아샹의 부모님은 문맹인 농부였고 마을의 다른 사람들처럼 몇 평의 밭을 경작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집안의 경제 사정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 노자오는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남아를 중시하고 여아를 경세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해가 지나 노자오의 가정에는 아들 자오칭샹 아샹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뇌마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농촌의 의료 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아샹은 감기로 오진되었고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노자오가 이상함을 느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샹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간질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샹의 불행은 그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모든 사람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간질환자는 평소에는 정상인과 같아 보이지만 발작이 일어나면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샹은 가족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했고 끊임없이 발생한 의료비는 원래 많지 않은 집안의 돈을 빠르게 소진시켰습니다. 노자오는 아들만 중요하게 여겼고 딸에게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 두 살 된 아샹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아들 아찬을 온 마음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아샹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노자오는 딸에게 방과 후 집안의 농사일을 돕게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저축은 막내 아들의 의료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샹은 부모의 냉담함과 무관심을 느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매화 꾸지람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아샹은 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작은 산골마을을 떠나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샹은 농사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녀의 성적은 매우 우수했고 집안의 벽에는 상장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노자오는 여자아이는 글을 읽을 줄 알고 문맹이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공부하는 것은 집안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 여겼죠. 또한 여자가 커서 시집가면 집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1987년 아샹은 마을에서 1등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마을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의 입학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자오는 그 당시 일부 마을 사람들이 광동성으로 가서 공장에 취직해 매년 집으로 많은 돈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이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 살림에 보태기 위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친척들과 친구들은 아샹이 매우 똑똑하고 성적도 항상 우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차 대학에 진학하면 졸업 후 국가에서 일자리를 배정받아 바로 지도자급 인물이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노자오는 비록 견문이 짧았지만 이러한 이익과 손실을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샹의 인생은 친척들의 지지 아래 그녀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고등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매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동생 아초안은 몸이 원래 좋지 않았고 부모의 지나친 사랑으로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 마을에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중학교를 졸업한 후 시골에서 일을 찾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18살의 아샹은 마을에서 첫 번째 여자 대학생이 되었고 그녀는 중국의 명문대학인 텐진의 난카이 대학교 화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노자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그가 아이를 잘 키웠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좋은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했지만 노자오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돈 대부분이 아들의 병 치료에 쓰였기 때문에 딸의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자오는 깊이 고민한 끝에 딸의 학업을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노자오는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만약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아들이었다면 그는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죠. 안타깝게도 아들은 이미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현실은 매우 냉혹했습니다. 노자오의 농사 수입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도 어려웠고 이제는 아샹의 학비까지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들 가족은 절약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노자오는 농사일이 없을 때 아들을 데리고 공사장에 가서 벽돌을 다르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아샹은 집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기 때문에 돈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장학금을 신청했고 학업을 마치는 동시에 학교 밖에서 과외를 했습니다. 모든 노력은 집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샹은 매일 매우 바빴지만 학업 성적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마지막 2년 동안에는 집안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의 돈을 저축하여 집으로 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힘든 4년의 대학 생활 동안 아샹은 운 좋게도 사랑을 찾았습니다. 웨이비는 텐진에 사는 남학생으로 아샹과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아샹과 오랜 시간 교류하면서 웨이비는 그녀의 강인함과 낙천적인 성격에 매료되어 열렬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 아샹은 웨이비의 감정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고 연애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웨이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샹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샹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웨이비는 항상 그녀를 걱정하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웨이비는 진심이 아샹의 마음을 움직였고 두 사람은 마침내 연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두 사람은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할지 아니면 학업을 계속할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아샹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웨이빈도 여자친구와 마찬가지로 학문적으로 더 나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격려하며 결국 함께 난카이 대학교 고분자 화학과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입학 통지서를 받은 순간 두 사람은 꽉 껴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샹이 아버지 노자오에게 자신이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딸을 꾸짖고 설득하며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어 가정을 부양하라고 했습니다. 노자오는 자신이 딸을 4년간의 대학생으로 지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더 이상은 집안이 버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동생 아촨의 병이 계속 재발하고 있어서 의료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노자오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딸을 키워왔으니 이제는 딸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노자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취직하지 않으면 몇 년 후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집에 돈을 보낼 가능성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샹은 대학원 진학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집안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앞으로 반드시 동생을 돌보겠다고 맹세하면서 집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노자오는 딸이 결심을 굳히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아샹이 텐진에 남아 공부를 계속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아샹은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매년 대학원 장학금 중 일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아샹의 대학원 생활은 학부 시절보다 더 고되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 웨이빈의 집안 형편이 좋아 그는 경제적으로 항상 아샹을 도와주었고 그녀를 불평없이 돌봐주었습니다. 웨이빈은 성격이 성실하고 정직하며 그의 부모님도 열심히 노력하는 아샹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1997년 대학원에 막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텐진에서 열렸고 모든 비용은 웨이빈의 부모님이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노자호는 이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키운 딸이 집안에 돈을 벌어주지도 못하고 다른 집에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자호는 핑계를 대며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혼식 비용도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노자호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관습에 따르면 딸을 시집 보낼 때 신부 측은 결혼 예물을 받게 되지만 그는 결혼 예물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샹과 웨이비는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 우수한 성적을 가진 아샹은 미국 텍사스 테크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아 박사과정을 밟기로 했습니다. 딸의 유학 통지서를 받은 노자호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는 딸이 18살에 대학에 진학한 후부터 그리고 딸이 25살에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딸이 자신에게 한 맹세를 지키길 기대했지만 딸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제는 해외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딸이 집안의 돈을 벌어주기를 바라는 그의 희망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반면에 웨이비는 부모님은 2만 2천위안 약 418만원의 돈을 모아 아샹의 옷과 비행기 티켓을 사주며 그녀 유학을 전복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웨이빈의 부모님은 이 돈을 아샹에게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샹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한 후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고 이국당에서 새로운 학업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반년 후 웨이빈도 텍사스 테크대학교에서 컴퓨터 석사과정에 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IT 전공으로 전향했지만 장학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비와 생활비를 자비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샹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바로 귀국해 웨이빈을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부는 함께 미국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갔지만 웨이빈은 자비로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생활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샹의 친구들은 나는 그들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들의 검소한 생활수준은 많은 국내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1999년 27세에 아샹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두 사람에게 큰 놀라움과 기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의 끝에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20일이 조금 넘었을 때 아샹은 실험실로 돌아가 다시 일과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아이를 이웃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미국의 인건비는 매우 비싸 주간 보모조차도 모든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었습니다. 아샹 부부는 한 달간 버틴 끝에 50일 된 아들을 텐진으로 보내 웨이빈의 부모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샹은 금전적 압박과 학업 스트레스 속에서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아이를 중국으로 보낸 후 매일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친구들과 통화할 때 심지어 슬퍼서 울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1999년 말부터 2002년 초까지 3년 동안 웨이빈의 부모님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샹의 아버지 노자오는 아내와 함께 한 번도 텐진에 가서 외손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이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동안에도 노자오는 계속 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샹이 집으로 보낸 돈으로 노자오는 집을 새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2001년 중반 아샹과 웨이비는 드디어 학업을 마쳤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화학 박사 학위와 컴퓨터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샹은 존슨앤드 존슨에서 첫 직장을 구했으며 당시 세전 연봉이 6만 달러 이상 약 8,2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웨이비는 아내를 따라 몇 개 주를 건너 미국 북동부로 이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친구들에 따르면 그들은 박사과정을 밟는 동안 돈을 모으지 못했으며 이사비를 지불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아샹이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후에도 그녀와 남편의 생활은 즉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 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기술회사는 신입 직원을 채용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웨이빈도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말 그의 학생비자 OPT가 만료되기 직전 마침내 한 소규모 회사에서 그를 고용하기로 하고 취업비자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전 연봉은 3만 6천 달러 약 4,950만 원에 불과했고 고용 시작 날짜는 2002년 4월 초로 예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드디어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가정 수입도 학업준일 때보다 증가했습니다. 아샤는 아들을 매우 그리워했기 때문에 부부는 2002년 봄 부모님을 방문하고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2002년 3월 18일 부부는 텐진으로 돌아와 가족과 제외했습니다. 아샤는 많은 도움을 준 시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반년 동안 어렵게 모은 1만 달러 약 1,375만 원을 꺼내 놓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에 이를 거절했지만 아샤는 이 돈을 아이를 3년 동안 돌봐준 양육비라고 말하며 받아들여 달라고 했습니다. 아샤는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돈을 준비했지만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1,600달러 약 220만 원이었습니다. 2002년 당시 이 돈은 중국 농촌에서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샤 부부가 귀국한 지 나흘 후인 2002년 3월 22일 아샤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산둥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을 괴로워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샤는 친구와 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전화와 통화해서 매우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외손자를 보면 분명히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처럼 산둥으로 떠나기 전날 새 식구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살 난 아들이 출발 당일 계속 울며 보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가 전설 속의 부모와 함께 1시간이 나흘밖에 되지 않아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떠나기 싫어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기차역에서 크게 울며 떼를 써서 결국 기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샤는 아버지에게 외손자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자오는 소식을 듣고 실망했지만 그때는 딸과 사위를 더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랜 세월 고향을 떠났던 아샤는 3월 23일 자신이 한때 떠나고 싶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자오는 딸과 사위의 귀환을 매우 기뻐하며 두 사람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는 미국 유학을 마친 박사를 배출한 덕에 마을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집안에 가져다 준 명상과는 달리 아들 아초아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의 간질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발작했으며 그는 또한 여러 차례 다양한 이유로 고용주에게 해고당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병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아초아는 결혼 상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병을 가진 사람을 평생 돌보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28세였던 그는 마을에서 유명한 독신남이었습니다. 노자오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30세가 되기 전에 꼭 결혼 상대를 찾아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야만 조씨 가문에 후계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자오는 급히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8만 위안 약 1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집을 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노자오는 현재 그 돈을 내놓을 수 없다면 우선 3000달러 약 412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돈으로 급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자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얼마 전 이웃마을의 한 소녀집에서 마침내 결혼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단 아촨이 군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결혼을 고려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아샹이 집으로 보낸 돈은 이미 노자오가 집을 고치는데 사용했고 남은 돈은 아들의 의료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했으며 그들은 8천 위안 약 150만 원의 외채를 지고 있었습니다. 노자오는 달러로 돈을 버는 딸과 사유가 동생을 돕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샹이 대학에 다닐 때 학비는 아버지와 아들이 건설 현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며 번 돈으로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샹은 앞으로 동생을 돌보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군의 집을 사달라는 요구에 아샹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동생에게 집을 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집에 돌아오면서 부모님께 생활비로 1,000달러 약 140만 원을 가져왔고 동생의 의료비로는 600달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모은 1만 달러는 이미 시부모님께 아이를 돌봐준 감사의 뜻으로 드렸으며 그 외에는 현재 저축한 돈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샹은 집에 새 정원도 자신이 보낸 돈으로 지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신은 이미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 웨이빈도 장인어른의 지속적인 요구에 지쳤습니다. 그는 분노하며 노자호가 너무 탐욕스럽고 딸의 가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노자호는 이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으며 사위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딸이 매우 순종적이었고 항상 자신의 허락을 받아야만 무엇이든 했지만 웨이빈과 결혼한 호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딸이 귀국했을 때 웨이빈의 부모님에게는 많은 돈을 주면서 자기 가족에게는 적은 돈만 준 것에 대해 매우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노자호는 비록 화가 났지만 여전히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는 딸과 사위와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하면 그들이 결국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일 후, 노자호는 다시 딸과 사위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과거 자신과 아들 아챤이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그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와 아들의 노력 없이는 아샹이 오늘날의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샹은 자신의 초기 약속을 지켜 동생 아챤에게 집을 사줘야 하며 동생이 결혼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샹은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자신과 웨이빈의 상황도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 필수 지출이 많고 월급도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도 곧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아샹은 재정적인 여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그녀는 매년 부모님께 부양비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을 위해 집을 사주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노자호는 이 말을 듣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이전에 했던 가족을 부양하고 동생을 돌보겠다는 맹세가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딸이 남편을 만나고 나서부터 부모와 동생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자호는 사위 웨이빈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웨이빈이 딸을 나쁘게 만들어 그녀가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2년 3월 26일 오전 노자호는 아내의 시구의 신에게 마지막으로 딸을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아샹과 웨이빈이 오후에 기차를 타고 고향을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구의 신도 딸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노자호는 자신이 평생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아찬이 결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음속의 분노가 그를 마지막 이성까지 잃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3시쯤 노자호는 도끼를 들고 딸과 사위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던 두 사람에게 30번 이상 연속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에 따르면 아샹의 얼굴은 심하게 훼손되어 복구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2002년 7월 4일 중국 산둥성 옌타일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노자호 사건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웨이빈의 어머니는 울면서 노자호에게 왜 그렇게 잔을 냈는지 물었습니다. 한사 역시 노자호에게 범행 동기를 물었습니다. 노자호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커서 내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그들이 살아있어도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노자호는 딸이 너무 많은 공부를 하도록 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학교 교육이 그녀의 머리를 나쁘게 만들었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했으며 동생도 돕지 않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옌타일시 중급인민법원은 현장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노자호는 극도로 이기적이며 사고방식이 뒤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딸과 사유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집안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의 바람이 충족되지 않자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행위는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며 범행 수단이 특히 잔인하고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자호는 자수한 정황이 있었으나 경감 처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노자호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원고액의 경제적 손해배상금으로 1만 위안 약 190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이 내려진 후 아샹의 외삼촌과 동생 아초안은 추가로 상소하여 아샹의 유산 즉 웨이빈의 부모가 받은 1만 달러를 분할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그들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후 법원 직원이 아샹 부부의 유품을 정리할 때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 외에는 약 140만 원에 해당하는 1000달러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도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2002년 10월 28일 노자호는 산동성 자우위안시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노자호의 아내인 54세의 시구이신과 아들 아초안은 사건 발생 후 고향을 떠나 운명을 숨기고 성 근처에서 집을 빌려 살았습니다. 몇 년 전 한 기자가 시구이신을 찾아냈는데 당시 그녀는 한 가죽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초안은 직업이 없었고 그 후로 두 사람의 소식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노자호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새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아샹 부부의 아들은 태어난 지 50일 만에 부모와 헤어졌고 다시 만났을 때는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웨이빈의 부모님은 너그럽고도 너그러웠지만 결국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두 노인은 평생 동안 이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노자호 자신은 자신의 행동으로 생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 아초안이 결혼하고 자녀를 가질 기회를 더욱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비참한 인물은 당연히 아샹입니다. 그녀는 전 반생 동안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았고 항상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집을 떠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웨이비는 자신의 감정으로 아샹을 감동시켰지만 결국 아내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 채널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2017년 11월 25일 토요일 저녁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미국 저녁의 도시들은 화려한 휴일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뉴욕시 퀸즈의 거리도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가운데 플러싱 40번가는 뉴욕 차이나타운의 다소 허름한 거리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 길 양옆에는 중국음식점, 자파점, 그리고 어두운 방으로 이어지는 계단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아무도 10명의 경찰로 구성된 특별작전팀이 이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팀의 한 명인 잠입 경찰관은 임무를 마친 후 어두운 계단을 내려와 길가에 한 식당 장식용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섰습니다. 그는 막 긴장된 신경을 풀기 위해 몸을 똑바로 펴려던 찰나에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물체가 떨어져 그의 발밑을 강타했습니다. 놀랄 틈도 없이 그는 곧바로 떨어진 여성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와 대화하던 임무 대상자 포니테일을 한 이름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이후 뉴욕시 사법조사와 시민들의 뉴욕주 사법개혁 요구 속에서 이 여성의 죽음은 경찰의 마사지업계에 대한 사법 집행규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포니테일 무명 여성 사건과 그 사건이 미친 영향을 되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양은 1979년 중국 라오닝성의 한 외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게는 3살 어린 남동생 송혜가 있었으며 남매는 아버지 송시규와 어머니 시위메이와 함께 농작물 재배일을 해왔습니다. 부모님의 눈에 송양은 매우 능숙한 일꾼이었습니다. 농사일 뿐만 아니라 그녀는 굴착길을 이용해 근처 강에서 건축용 모래를 파고 그 모래를 판매한 이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실함과 사업 수환 덕분에 1990년대에 이르러 송양의 가정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라오닝의 겨울은 극도로 추웠기에 봄은 자연스럽게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송양은 나비 표본 수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비에 대한 사랑으로 송양은 가끔 자신의 위채 프로필 사진으로 나비 사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나비처럼 화려하고 다채롭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1998년 19살의 송양은 인생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해외로 나가 금을 캐려는 대열에 합류하며 고향을 떠나 혼자서 사이판 섬에 도착했습니다. 사이판은 미국 자유령으로 이곳에서 송양은 많은 중국 젊은 여성들처럼 공장에서 일하며 미국 본토로 수출되는 옷을 생산, 제작, 판매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사이판의 의류 사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규모가 점차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여성 생산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감소했습니다. 결국 송양은 어쩔 수 없이 의류업을 떠나 섬의 한 식당에서 종합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송양은 조장이라는 화교 출신 미국 시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장은 이혼을 했고 자녀가 있었으며 송양보다 40살이 많았습니다. 조장은 뉴욕에서 오랫동안 외식업에 종사해왔으며 다양한 인간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가까워지면서 성숙한 조장은 섬에서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린 소녀에게 시명적인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양은 주저없이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뻘 되는 조장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송양은 27세 조장은 67세였습니다. 송양의 굳은 결심에 따라 그녀의 가족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6년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는 사이판에서 작은 베트남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장사는 매우 잘 되었고 그 결과 섬의 두 번째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커져 150개의 테이블을 갖춘 식당이었습니다. 남편 조장은 주방을 책임지는 주방장으로 일했고 송양은 손님을 맞이하고 홀을 관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훌륭한 서비스 덕분에 매일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 송양의 동생 송해도 사이판으로 이주해 친구와 함께 섬에서 네일아트와 문신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들 자매를 보러 사이판에 온 어머니는 딸의 식당 카운터 옆에서 사진을 찍었고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송양과 송해도 큰 성취감을 느꼈죠. 가족은 이제 좋은 날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2011년에 발생한 대지진과 헤일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인 관광객들이 더 이상 사이판으로 여행을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이판 경제의 치명적이었죠. 사이판의 관광업은 오랫동안 일본 관광객들이 섬에서 쓰는 다양한 소비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한 연쇄반응으로 인해 몇 년 안에 송양의 여러 식당과 송해의 문신 가게는 연이어 문을 닫게 되었고 결국 가족의 수입은 끊기게 되었습니다. 2013년 3월 동생 송해가 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송양도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송양이 가족들과 함께 보낸 마지막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송양은 희망을 품고 비행기에 올라 중국에서 출발해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조장이 미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송양은 임시 결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플러싱으로 가서 남편과 재회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다시 외식업에서 성공을 거두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희망과는 달리 현실은 매우 냉혹했습니다. 먼저 남편 조장은 이미 70대였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든 주방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송양이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송양은 한 중국 패스트푸드점에서 종합원으로 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는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송양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송양은 가정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마사지 과정도 배우며 부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친구가 송양에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알려주었는데 바로 40번가였습니다. 플러싱 40번가는 한때 숲귤로 불렸습니다. 19세기 동안 이 길에는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살았습니다. 20세기에는 이곳에 자동차 정비소, 전자상점, 그리고 오래된 로마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현재 40번가는 차량이 일방통행로로 길가에는 약 20채의 건물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1980년대나 1990년대에 지어진 3층 또는 4층의 건물로 실용적이지만 외관은 단조롭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40번가에는 불법 마사지업소가 숨어 있었고 이 거리에 주민들과 상인들은 이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허가받지 않은 마사지 일을 하는 여성들이 이 지역의 평화로운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훼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40대, 50대였습니다. 그녀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왔고 배경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자 출신이었고 어떤 이들은 청소일을 했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 회사가 파산하여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또 어떤 이들은 남편의 도박 중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나왔습니다. 영업과정에서 그녀들의 운명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음지에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합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손님에게 강탈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강제로 끌려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계단에서 떠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그녀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송량은 그렇게 이들 중 한 명이 되었고 스스로 시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방은 40번가에 있는 한 건물의 4층에 있었으며 그 방은 지나가는 복도와 임시로 설치된 문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노숙자들이 옥상에 올라와 밤을 지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건물 관리자는 월세가 3,100달러 약 422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송량은 매일 매우 열심히 일했고 거의 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나이가 어리며 외모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동료들의 눈에 송량은 매우 경쟁적인 인물로 비춰졌고 종종 다른 사람들의 손님을 먼저 차지하려고 해서 동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0번가에서 만난 남자친구는 송량이 유머 감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남자친구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고 자신의 일에서 겪는 위험과 변화에 대해 털어놓으며 이 일을 정말로 싫어한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송량의 부모와 동생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실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결혼 후 아들을 낳았고 가족들은 송량이 치료사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송량은 자신의 조카를 매우 사랑했고 한때 sns에 자신이 이모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2017년 가을 송량은 가족들에게 12월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이미 예매했다고 전하며 조카를 처음 만나는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위채재서 조카에게 이모가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면 좋겠니?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 비행기에 오를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사회 활동가인 주씨는 40번가의 몇몇 여성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경찰 관련 문제에서 도움을 주기도 했으며 이 여성들의 힘든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그들을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주씨는 이 자매들도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들이 품고 있는 희망은 미국 영주권을 얻고 충분한 돈을 벌어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업종을 단속하면서 무허가 마사지 여성들은 종종 체포되었고 이러한 기록은 당연히 그녀들의 영주권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 그녀들은 뉴욕 퀸즈 지역의 인구법원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뉴욕 퀸즈 인구법원은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무허가로 일하는 여성들을 범죄자로 기소하는 대신 피해자로 간주하여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적절한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주로 취업 훈련이나 직업 교육을 받게 되며 경찰의 기소를 철회하고 법원 기록을 봉인할 수 있습니다. 송양도 이 법원에 여러 번 출석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과거에 체포된 기록이 그녀의 영주권 신청에 방해가 될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10월 중순 송양은 경찰의 괴롭힘을 당했으며 친구의 권유로 뉴욕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녀의 방에서 하루 종일 증거를 찾기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정장을 입은 건장한 대머리 남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는 송양에게 체포된 사실이 그녀의 이민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키며 경찰과 협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송양은 불필요한 관심을 끌고 싶지 않았고 보복을 당할까 봐 더 두려워했습니다. 경찰은 cctv에서 캡처한 흐릿한 남자의 사진을 바탕으로 수배 포스터를 배포했으며 그 결과 의심을 받은 퇴역 법무관이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그러나 송양은 이 과정에서 다른 남자를 잘못 지목했고 퇴역 법무관의 dna 샘플이 송양의 의복에서 수출된 샘플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결국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9월 말 송양은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다가 세 번째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수갑을 차고 40번가에서 경찰서로 끌려가 하룻밤을 구치소에서 보냈습니다. 변호사와의 대화에서 송양은 자신이 이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이 삶에 대해 열정적이고 무척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었음을 떠올렸습니다. 무엇이든 완벽을 추구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인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실패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말 송양은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몇 주 전에 또 한 번 손님에게 심하게 맞았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저 운이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7년 11월 중순 경찰은 40번가의 한 건물에서 허가받지 않은 활동이 있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신고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수년간 40번가에 대한 수많은 신고 전화를 받아왔기 때문이죠. 지난 10년 동안 그 신고된 아파트에서는 43건의 체포가 있었으며 가장 최근의 사건은 2016년 9월 말 송양이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의 함정에 빠졌고 맞은편 좁은 보일러실로 숨어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며칠 후 한 경감과 한 수사관이 그 아파트를 간단히 조사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후 한 잠복 경찰이 송양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은 다음 날 즉 11월 25일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송양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약속한 그날 퀸즈 행동팀에 경찰들이 모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단속할 7곳의 장소에 대해 논의했고 가장 가까운 40번가가 첫 번째 목표가 되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된 팀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팀장은 2명의 체포 담당 경찰과 함께 첫 번째 차량에 탔고 다른 2명의 체포 담당 경찰은 두 번째 차량에 탔으며 세 번째 차량은 피의자 호송 차량이었습니다. 몇 분 후 잠복 경찰이 송양에게 접근했을 때 그녀는 특유의 나비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송양에게 제이디 포니테일 즉 포니테일 무명 여성이라는 코드명을 부여했습니다. 송양은 잠복 경찰을 4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흥정을 벌인 후 경찰은 기회를 틈타 욕실로 들어갔고 송신기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신호는 동료들에게 이제 작전을 개시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송양은 점점 경계심을 느꼈고 경찰에게 욕실문을 닫지 말라고 말했으며 당신 경찰이지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잠복 경찰은 아니라고 답하며 송양의 서비스 태도가 좋지 않다고 핑계를 대며 나가려고 했습니다. 송양은 그를 밀어내고 문을 닫았고 방 안에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신호를 받은 3대의 경찰차가 40번가에 도착했고 4명의 경찰이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돌진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도중 경찰들은 잠복 경찰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들이 송양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하며 강제로 문을 열려 할 때 당황한 송양은 아파트의 북쪽 발코니로 뛰어갔습니다. 발코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송양은 도망치려 했을 수도 있고 발코니 옆을 지나가는 전선을 붙잡았을 수도 있고 혹은 아래층 식당의 거리로 돌출된 금속 간판으로 뛰어내리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송양은 잠복 경찰을 눈앞에서 추락했습니다. 이후 이 경찰은 오랜 시간 충격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얼굴, 머리 그리고 몸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은 송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병상에서 그녀의 체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 체포명령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송양이 그녀에게 기쁨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12월 초 35세의 동생 송해와 65세의 어머니 시위메인은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시위메인은 열몇 시간 동안의 비행 내내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동생 송해는 강한 척하며 애써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온 목적은 송양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 전 송양의 남편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송양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는 경찰이 송양이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비통한 마음으로 아들 송해에게 전화를 걸었고 송해는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017년 12월 말 비가 내린 어느 날 송양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남편 조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캘리포니아에 오래 거주하며 송양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지만 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동생 송해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는 누나의 죽음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나는 어머니 생일을 맞아 귀국할 꿈에 부풀어 있었고 5살 난 조카와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송해는 경찰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직접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누나가 생전에 살았던 방을 찾아가고 40번가를 자주 찾아가 주민들과 대화하며 진실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심지어 플러싱거리 곳곳에 누나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붙이며 유용한 정보에는 큰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시위메이는 슬픔 외에도 깊은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와 아들 송해는 임시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왔기 때문에 가지고 온 적은 현금만으로는 미국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이후 시위메이는 교회의 구호를 받았고 점차 교회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식품 배급을 도와주며 이러한 소속감 덕분에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교회와 몇몇 비영리단체의 지원 덕분에 송해와 시위메인은 매달 1000달러 약 136만원을 지불하고 40번가에서 멀지 않은 한 아파트의 작은 방을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공동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식 보고서를 기다리는 동안 송해는 사건 사진과 더비아 기록을 받았습니다. 사진에서 그는 누나의 얼굴에 변색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송양이 생전의 누군가에게 맞았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송해는 또한 누나의 손톱이 부러져 있는 것을 보았고 이는 그녀가 생전에 저항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가지 정보를 종합한 결과 송해는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2016년 10월 누나가 경찰에게 신고했을 때 경찰 중 한 명이 그녀를 해쳤지만 경찰은 그 퇴역 경찰관을 보호했습니다.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후 송양은 경찰의 보복을 당했습니다. 2017년 9월 경찰은 그녀를 함정에 빠뜨려 증거를 확보했고 두 달 후인 11월에는 다시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행동은 매우 의도적이었다고 송해는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는 누나가 경찰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의심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이 계속해서 송양을 괴롭히고 그녀를 협박하며 경찰의 정보원이 되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11월 25일의 치명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송해는 누나가 경찰에 의해 건물에서 던져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경찰에서부터 법의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진실을 은폐하려고 공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조사팀의 조사관들이 송해와 그의 가족을 만나 경찰의 수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 결과에는 아파트 내부와 외부의 cctv가 촬영한 22분간의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송양이 잠복경찰을 데리고 계단을 올라간 후 그를 방에서 내쫓고 계단을 올라가는 경찰들을 보며 놀라 발코니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사관들의 최종 결론은 2017년 11월 25일 밤 경찰의 특별 임무 작전이 송양의 죽음을 초래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송양이 행동을 취할 때 경찰은 아직 그녀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송해는 분노하며 욕설로 반응했습니다. 그 후 송해는 자신의 조사를 계속했지만 미국에서 총 15개월을 머문 후 그는 모든 저축을 다 써버렸고 비자도 만료되었습니다. 그의 조사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2019년 3월 누나의 유고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2017년 12월 17일에 시민들은 경찰서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송양을 위한 촛불 집회도 열었습니다. 바로 이 촛불 집회에서 상호 지원단체인 레드 캐너리 송이 탄생했습니다. 이 단체의 초기 목적은 송양 가족에게 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직이 점점 더 성장하면서 레드 캐너리 송은 더 넓은 범위에서 소외된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허가 노동자들의 상태를 조사하며 다양한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법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비허가 노동자들에게 언론, 법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드 캐너리 송의 서비스 대상은 뉴욕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미국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17년 초 뉴욕시 경찰청장 제임스는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허가 마사지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체포하는 것만으로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사법적 역량을 집중시켜 그러한 거래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청장은 경찰들이 임무를 수행할 때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비허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비허가 마사지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더 중점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뉴욕시에서 비허가 마사지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체포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으며 반대로 체포된 고객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도 뉴욕주 의회는 a-8281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마사지 종사자들에 대한 면허 요구를 변경하지 않으며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을 폐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비허가 마사지 업무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비허가 마사지 종사자들에 대한 지방경찰과 지방검사들의 집행관한을 제거합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법안이 아직 최종적으로 사명되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가 가져온 압력으로 인해 현재 경찰은 기어가 근무지의 운영자와 고객에게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 40번가는 빠르게 진행되는 개발 속에서 과거의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송양의 이야기는 하나의 비극적인 노래입니다. 오늘날 뉴욕 플러싱에는 여전히 그런 그룹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위험한 방식으로 돈을 벌기로 선택하고 부당한 냉대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들 각자의 뒤에는 고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송양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